이 아티스트가 한국의 메이크업이라서 지금 이 아티스트가 눈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 좀 이렇게 됐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멍골이 없어서 저는 멍골이 오늘 저는 매우 아름다워요 저는 멍골이잖아요 마케이입니다 먼저 먹으러 갈게요 청양고추 흑미를 먹으러 왔어요 흑미를 먹으러 왔어요 자, 이제 왔어요 3층에 들어가서 3층에 들어가요 가라 아리 우드가 다그 1,5, 다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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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좀 기다리면 될까요? 네, 지금 아, 네 오늘의 매우 전화 예 5,5, 다그가 4,5, 다그가 4,5, 다그가 4,5, 다그가 4,5, 다그가 4,5, 다그가 4,5, 다그가 5,5, 다그가 이 부분은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아, 땡큐 우와 이거 그냥 그린거에요? 진짜? 너무 이쁜데? 하아 보스티일기 네 오, 이거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은 정말 귀엽다 한국 여자는? 네 네 첫번째 첫번째 네 몇 시간 정도? 몇 시간 정도? 1시간 1시간 첫번째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세 번째는 회복 침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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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Если 침탈 몽골사람 닮았다고 들어서 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어제 그거 먹었어요 허르ehok 찬양 머리 마이크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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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톤을 만나요 15년 동안 아, 블러쉬 어떻게 하는지 몽골이 불러요? 핫롱롱 핫롱롱 어렵다 몽골이 불러요 피치 색이? 미치색과 레벨 오. 아qucha 정말이에요. 자. 한국에서는 여기. 프랑스? 한국 어디 살았어요? 서울. 연신네? 얼마나 살았어요? 3년이요. 3년이요? 그런데 한국어은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오! 칸뚜루 하나 딱 이여해 오! 칸뚜루 하나 딱 이여해 예 To make more sexy, right? 아, 예 Her nose 오진계와의 nose 노스파야 밀샤 It's like a plastic surgery cool 하이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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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ink I have to go to club tonight 예 근데 몽골 남자들이 되게 시크해요 잘 안 웃어요 그래서 제가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이렇게 이러고 노스파는 인형이 빨창 빨창 이렇게 오빠가 그 사진 때 이 아티스트가 한국 메이크업이라서 지금 이 아티스트가 눈을 눈을 요 눈? 하하하하 글라산에 몽골스감 눈! 왜 이렇게 찾았지? 그 겔? 네, 저요 우와 우와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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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쟈님 또 메이크업 할게 있으니깐 이게 몽골색 레슨이 그녀는 마키아즈 여기까지 한국 메이크업 마키아지 마키아지 어때? 놀랐어 어때? 장난이 아니야? 한국에서 마키아즈가 이렇게 밝게 만들면 아버지, 아들한테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말하자면 남자분이 손목이신거에요 아 진짜요? 바이러스 바이러스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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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로 일찍 오늘 일찍 도착 무한 남자님이 커피를 빈속에 마셔가지고 약간 떨린대요 내 메이크업 어때? 어 여기 좀 이렇게 됐다 더 매력있는데? 더 좋은데? 더 좋은데? 짜잔! 여러분 이렇게 메이크업이 됐어요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제 메이크업이 너무 멋져요 감사합니다, 다이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사람이 너무 멋져요 요거다 가슈? 이건 몽골 나 이런 메이크업하고 처음 걸어봐 안녕 진짜 시종파쿠쉑스 당황 나 완전 한국사람 안 같지 않아? 여기 살아야 될 것 같아 여기 살아 오지마 내일 비행기 캔슬 왜왜왜 여기 살아 왜 요즘 데리고 가서 살아요